무시무시한 질문이었죠. 시크릿 넘버가 음악방송 1위, 음원차트 1위를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오이당근, 수박,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 에 5를 들어주셨어요. 누가 있는지 모르겠죠. 네? 아니, 1위 하면 먹을 거예요. 1위를 할 수 있다면.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이당근, 수박방을 왜 뜯어내요? 근데 1위 할 수 있다면 먹을 거예요. 1위에서야 맛이란 것 같을까? 물 끓기. 맞아요, 물... 맞아요. 그 약간 물... 물... 물 파지는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지니 씨랑 거의 쌍버고 팀 내 편식쟁이인가요? 아, 맞아요. 아니에요. 지니, 지니... 진짜 1위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치킨.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반반? 그렇게 시킬 수 있는데 왜... 거짓... 실수했대요. 혹시 요리는 잘해요? 잘한가요? 네. 잘한대요. 주차에서 혹시 주차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빨라조. 인도네시아 음식이 만들어주셨어요, 제한테.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난 감성났어요. 멤버들 입맛이 맞아서 감성났어요. 인도네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만초. 한국인들도 인도네시아에 먹방 여행을 많이 가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나요? 한 명 읽어드릴게요. 세계 1이 제일 맛있는 음식, 른당. 른당. 소고기 카레 같은 음식인데 세계 1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래요. 꼭! 꼭! 먹어봐요.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내 꿈은 디즈니 프린세스다. 가사를 잘 보고 계신데 왜 디즈니 프린세스가 너무 좋아요? 그냥 디즈니 자체가 너무 좋아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본인은? 어, 라펀솔. 그렇다면 리카의 비즈니 프린세스 표정 3종 세트. 4, 2, 3. 4, 2, 3. 4, 2, 3. 비즈니 본인답게. 이거, 이거, 이거 잔스민인데. 아, 오늘 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듣기로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도 잘 그리고 네일아프도 잘 그려서 부드럽죠. 맞나요? 맞나요?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네. 맞아요. 미션.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용료 라펀젤을 그려주세요. 네? 네. 대안 시간은 1분입니다. 아, 여기 living. 오, 미션. 아, 분해봐요. 이 스탑이야. 아니요, 언니? 아, 분해봐요. 제 콘텐츠가 거의 다 나를 해봐요. 왜 이렇게 다 나를 생각해? I'm a girl. I'm a girl who has everything. 둘이 자는 자인, 이런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아름다운 색. 맞아 아이고... 어려운데? 나 이런 거 못해 못해요 저거 이런 거... 못하는데 맞아요 이미 망했어 동그랑 얼굴 느낌은 다... 동그랑 얼굴이었는데? 잠깐만 다시 그려도 되나요? 이 시간 전에 오십시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형태만이라도 파이팅! 이거 뭐야? 감성이 좋아요 유적이 다운로드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펀션이니까 길머리 몇 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 얼마 안 남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몇 초 남았습니다 뭐? 비밀 4 3 2 1 3 뭐 나쁘지 않은데? 잘 보여주세요 여기 봤을 때 괜찮은데? 뭘 괜찮아 1 2 3 3 4 4 라판델 다리랑 그발 귀신인걸 그발 귀신인걸 4 4 4 그래도 포인트는 다 할 수 있어요 초록색 그쵸 노란색이 핑크색이 비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도 누워봐 봤으면 이거랑 라판델이 이제 알 수 있을걸요?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4 사랑하는 라푼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요 4 정말 공주님 라푼젤 공주님 정말 죄송한데 너무 사랑한데 이렇게 그렸네요 다음에 꼭 진짜 시간 내고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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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채는 또 이렇게 잡아야 하거든요 땅땅땅땅땅 땅땅땅 연어, 복창, 닭발 이 세개는 번갈아가면서 꽂혀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공주님 아이테마 잘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